저의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이신 거로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이제 결국 어떤 수식어가 붙든 간에 그냥 내가 나로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채의 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50대에서 한번 더 빨리 더 나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첫 장소에서 제일 귀여운 첫 장이에요. 원래 안경도 끼고 싶은 건데 참아주세요. 역대급 안무입니다. 이거 저희 안무 중에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컨셉은 일단 민속춤, 우리나라 전통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? 안무들이 보면 막... 원래 춤이 힘들긴 했지만 갈수록 더 고난이도가 되어가는 방탄소년단의 안무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. 다음 안무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아 이게 라이브는 할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체력 소모가 되게 큰 안무이긴 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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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세 번째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. 오늘의 컨셉은 지민이와 호인모사들. 수고하셨습니다. 함께 아이고 미친 연장에 끝이 나왔네요 감회가 날려줘 다행이들 또는 정말 잘하는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친 연장에서 볼 수 있어 아이고 미친 연장에 끝이났네요 김 연장ря계가 끝났습니다 출연 기쁨이 대박납니다 아 아이고 이번 뮤비가 되게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. 여러분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네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. 아이돌 대박! 우린 아이돌 예!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입니다. 바이!